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나린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프린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이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결사적으로 인쇄나린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의 전무가 여러분들 대부분 다 밝혀진 시험입니다. 추가적으로 두 분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리되는 의견이 도착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참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한동훈 씨도 열심히 한다고 저렇게 이리저리 뛰어가니는데 기본 자체가 아주 저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지금 겪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신선도 같은 거 다 이미 다 별로 이제 금세 없어지지 않습니까 선도라는 것이. 그동안 김장석 의병대장께서 그동안 이제 단식투쟁을 이 음동설안의 단식투쟁을 계속해왔지 않습니까 4.15 총선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부정선거 수사를 해 주세요. 이게 이제 15일째인데 여기 보이신 분들은 가장 전국에서 지금 열렬하게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정리하고 계신 분들이 대구투쟁 본부죠. 그래서 이분들이 자유파 총연합 대구투쟁 본부 대투본이 2월 3일 토요일날 오후 2시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한 겁니다. 이분들이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직접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올라오신 그런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이 보니까 지금 사태가 너무나 이게 지금 이제 대구의 대투본의 시위고 바로 이 앞이 이제 국민의힘 당사입니다. 당사에서 이렇게 시위를 오늘 국민의힘 항의집회 김장석 의병대장 응원 및 의위로 방문 토요일날 오후 2시죠. 여의도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했는데 이제 응원하러 올라와 보니까 사태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건강상태가. 그래서 이 최영호께서 보고를 하셨네요. 김장석님께서 119를 불러서 입원시켰음을 알립니다. 대구투쟁 본부와 여러 단체 대표님들이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가운데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고생하신 애국자님께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집회를 잘 끝냈습니다. 행동하는 우파 대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대구투쟁 본부 이 내용을 또 한 분이 그날 집회 시위에 참가했던 분이 대구투쟁 본부가 김덕숙님입니다. 위로차 올라가서 단식투쟁을 더 하시면 위중할 것 같아서 최영호 대표께서 몇 분이 의논하셔서 119 구급차를 불러서 모시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최영호 대표나 이런 분이 나서지 않으면 이게 그분이 가시려고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위를 하시는데 이렇게 병원으로 119 구급차의 화가 병원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과정을 국힘 당사 앞에서 부정선거 조사 촉구를 위한 단식투쟁 15일간 싸우셨던 김장석님께서 병원으로 국민의힘 그 어느 사람도 코빼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든 이 내용에 대해서 황교안 전 당대표께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이시던 김장석 대장이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70시에 넘는 고령에 장기 단식으로 몸을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한 번도 단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나몰라라 했습니다. 안타깝고 분합니다. 우리는 김장석 대장과 뜻을 함께하여 부정선거와의 전쟁에 결국 이겨낼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들을 법대에 세우고 다시는 이런 불법이 저질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깨끗하고 공정선거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게 하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석 대장의 조속한 회복을 빕니다.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빕니다. 이런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방송으로 알렸는데 어쨌든 대구투쟁본부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토요일 시위에 다 올라오셔 가지고 상황의 위중함을 보고 결국은 이제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김장석 의병장의 시위가 15일자 단식 15일째로 마무리됐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참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어제 저녁에 읽었던 이사야 9장 16절 말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하게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펴고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면 상당히 위로를 많이 받게 되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하게 돼서 그 따르는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 이런 내용이 어제 참 성경 이사야서에서 제가 느낀 바.